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전날 밤에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서 2차 반격인 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할 소송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또 불행사로 인해서 이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날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대응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바로 다음날 다음날 열린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2일입니다. 다음 달 2일 법무부에서 윤석열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하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게 됩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동기이고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등학교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신청서에서 추미애가 직무배제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6개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서의 분량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 하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전체 재판부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 사람의 신상을 다 털어서 쓴 게 아니고 이미 알려진 재판부의 스타일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건을 보면 이게 직무배제의 근거가 되나 생각이 들 정도이고 사찰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사실이 확인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날에 말하자면 재판부의 동양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직접 검찰 내부 통신망에 반박한 글과 일치합니다.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 2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그리고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검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행이나 기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해당 정보 수집 목적이 불법적이지 않고 정보 수집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필요한 판사에 정보를 적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걸 사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양지청에 있는 부장검사는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법조인 대관, 법조인들의 정보 상황이 나와 있는 법조인 대관 그리고 언론기사 또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를 적어서 했는데 이걸 몰래 사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꾸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주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수 판결에서 제시된 불법 사찰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반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오역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특별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을 담았다고 합니다.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이게 지검장으로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부적절한 접촉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만났고 특별하게 사건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걸 다 알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그때 이런 게 문제가 됐다면 왜 발탁을 했습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니까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주요 대선후보로 고론되는 것 이것을 또 추미애가 공격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대선후보가 되는 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나는 선거하지 않는다.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 정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정치와 아주 거리를 떼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자면 즐기고 있었느냐? 하는 식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추미애 주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윤 총장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추미애가 대선후보로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추미애가 대선후보로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계속해서 윤 총장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탄압하고 인사와 감찰과 업무 배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옷 벗지 않고 견디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기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언론들이 대선후보도 선호도에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때 모든 후보 가운데 1등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는 이게 바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행위로 보는 일종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감찰 불응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도 특정하지 않는 등 감찰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찰할 때 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냐 하는데 비위 사실도 뭐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 비위 사실도 특정하지 않고 감찰 절차 자체가 부적절했다 하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국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이 담독으로 취직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산회를 하면서 불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또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한 번 열렸다가 산회를 해버리면 그날은 그 회의를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를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자 이러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법사위 의장인 윤호중 위원이 전체 회의를 열었다가 갑자기 또 산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택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오는 도중에 산회됐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정부 고검장 6명이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고검장 6명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아래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지금 편검사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군데서는 열렸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어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의도가 바로 역풍이 되지 않을까 거꾸로 추미애 진영을 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아주 많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